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천안과 아산을 잇따라 방문하며 2박 3일간의 중원인 충청권 민심 잡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많은 기업이 입주해 충청권 경제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경제 공약을 집중적으로 쏟아내며 경제인들의 관심을 모으는 데 주력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충청권 마지막 일정으로 천안 독립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독립운동에 헌신한 순국선열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항일 독립정신이 우리 헌법의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논란이 일었던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영세 중소기업 운영에 많은 장애를 주고 있다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며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의 당부 거부 사태와 관련해서는 의견 차가 있을 수 있다며 이 대표가 복귀하는 대로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산 폴리텍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윤 후보는 산학협력 실습시설과 교육 현장을 둘러보고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청년들은 사내복지와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로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꺼려한다는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근로자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도록 국가 차원의 계속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사내복지를 위한 경우에는 R&D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과세 면제를 통해서 정부가 이런 것을 직접 투자도 하지만 사내복지에 기업이 힘쓸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천안 충남 북부 상궁회의소에서는 경제계 이슈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축소시키는 법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재해는 사후 수습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국가가 함께 사고의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대위 첫 지역 일정으로 충청권을 선택한 윤 후보는 사흘 동안 중원 지역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강조하고 다양한 경제 분야의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또 이번 충청권 방문이 중원과 미래, 청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만큼 충청권과 교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